그대가 도착한 곳은 예정의 끝 준비되어 있던 선로의 종착점 어, 이제야 죽일 수 있겠구나 그 인간의 쓰레기 하하, 총 필요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갖는 방법 차라리 모두 욕망에 솔직해지는 것뿐입니다 협찬 마시고 저는 당신과 싸우기 위해서 제 의지로 들어왔답니다 여러분은 정의가 누구에 의해 정립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? 이 주먹으로! 당신의 그 잘못된 상식을 고쳐잡아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욕하는 사람은 좋은 동료가 아니야 마지막 유언이 될 텐데 그런 추한 대사로 생각했어? 이 예전의 똑같음을 죽여본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? 그런 말을 하는 거야? 이것 좀 아는 건? 자, 이젠 저녁은 끝냐로 가보자 보고 이 예전의 희생이 될 텐데 이 예전의 희생이 될 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